애메아 아이메아 노우 미려우 키 quartz 뭐했어? 그거 깜빡하면 어떡해요? 어제 제가 떨어뜨린 계란도 있잖아. 아! 계란 떨어뜨렸는데. 그래? 계란? 계란에... 아니 갑자기. 아니 한 번 채우러 구해졌어. 왜 뜨신거야? 왜 뜨지? 갑자기 밥 먹겠대? 밥 먹겠지? 얼어요. 계란 꺼려. 얼어요. 그래서 아! 계란 넣어 깔 수 있잖아. 이러는 거야. 파챗! 소리가 들려. 파챗! 파챗! 소리가 들려. 설마. 봤지? 차민이도 봤지? 우리 서로를 봤지? 난 한숨을 쉬었지? 이제 완전... 나이스 라이브. 응, 완전... 야, 도치겠다. 아니, 왜 냅뒀어요, 저게? 어? 왜 저를 냅뒀어요, 챙겨? 아니, 형, 이 정도는 아직 더 쓰지 않아. 계란 깔는 거 없지. 아니, 계란 깔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계란이 이렇게 움직일지 몰랐지. 계란이 사람 숨겨봐? 계란이 잠깐 딱 두고서 잠깐 물 끈다 했는데 톡! 제대로 했지. 재우스. 오케이, 약간 옆으로 갈게요. 오케이, 됐어요. 자, 지금... 그만! 그만! 옆으로, 옆으로. 그만해. 아, 알았어, 됐어, 됐어. 딱, 딱 이 정도. 오케이. 자! 자, 우리... 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뭐라고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케이! 저희 인사드릴게요. 뭐라고요? 아, 봐봐! 오케이? 네. 무대 하면서도 와, 진짜 너무... 너무 흥분해가지고 진짜 너무 재밌어. 아니, 형, 무대에 대한 게 좀 차분하게 했어야 돼. 아니? 그 무대에서 흥분해야 돼. 그렇구나. 무대 위에서 흥분해하고 내가 느끼는 그 감정을 쏟아붙어야 될 거잖아. 쏟아야 될 거잖아. 맞아요, 형!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 왔으면 좋겠다. 알았습니다. 되게 말하는 거를 되게 약간 뭔가 따뜻하게 말하고 진짜요. 한국어를 정말 잘 배운 일. 음... 예아... 잘못 배운 일. 잘 배운 일. 잘 배운 일. 잘 배운 일. 잘 배운 일. 아, 불안해. 무슨, 무슨 얘기야, 진짜? 계란은 좀 돌다. 지구도 더 소중히. 아, 그럼 노래. 자, 이제 시작. 지구는 왜 이렇게 안 굴러갈까? 지구? 굴러가. 굴러가? 응. 굴러가지. 계속 굴러가고 있어, 지금. 아... 동그라면 굴러간다고 얘기했지, 형아가. 지구가. The earth is round. 오, 예. The earth is round. The earth is round. It's spinning slowly. On an axis. Like this. 아, 이게 보이... 자가 멈췄네. 오, 차비다. I'm sorry, man. 아... 아, 미안해.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나? 그, 오케이. 어, 오케이. 혹시 이거야. 예, 씻고 왔어. 열강이러워. 우선은, 부침개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저희 마르탕은 솔직히 그냥 한번에 볶아버리면 되잖아요. 굉장히 간편해. 그러니까 재료로 뭐지? 소감을 물론 말하긴 했는데 사실 너무 당황해서 제가 잘 말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 잘 말했나요? 괜찮아요? 네 잘 말했습니다 나 울지는 않았어 울컥해 울지는 않았어요 되게 울컥해서 그렇지 둘 사이에 어디부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까? 방금요 이렇게 모아서 방금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 나가시면 돼요 네 고생하십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SIT SHOW 저 TV에만 있어요 저희 TV 바꿨어요 TV 진짜 아니 어느정도 TV가 안 틀어지는 거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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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찬이 형이 딱 사줬거든요 다 같이 아 찬이 형이 사줬거든요 저희는 이제 굳이 우리가 돈 주겠다고 했는데 우리 굳이 우리가 아니 진짜 우리 다 같이 사는 걸로 아죠 또 우리 하니까 이게 이만저만 하는 것도 아닌데 아니야 얘들아 내가 리더잖아 그러면 뭐 바로 우리한테 사줬구라고요 아 결국 사줬으로 땅땅 달려? 응 응 응원봉 백만 백만 네 이제 시민이 좀 찍을게요 아 밥을 해도 connected 찬아 응 형 얼음 먹을래? 그래 일단 찬이 형의 한 쪽씩 일단 연유 뿌려보자 네 연유 뿌려부そ 연유 뿌려부 desde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야 어? 야 야 형 형 응 우리 국감 좋아해 왜 그래? 됐어. 됐어, 됐어. 아 너무 좋아하셨어요. 이 중이에 너무 올바라. 너 혼자 먹어. 스테이도 이제 쓰고 싶으면 스테이크 느낌으로 한번 들어가봐요. 스테이크 느낌으로? 스테이가 함께 스테이크 느낌으로 고기가 웃으면 어떻게? 제가 한참 스테이크크크크크크크. 아니지, 스테이가 웃으면 고기가 웃으면 고기가 웃으면 스테이크 크기잖아. 스테이크 크기. 고기가 스테이크 크기는데 웃으면 무섭잖아요. 아, 이제 안 나. 무시야, 무시야. 아, 어떡해. 아, 조심조심아, 조심조심아.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볼까. 인터넷으로 지를래? 아, 너 인정 싫어! 지를래! 하나, 둘, 셋. 포함으로 하나, 둘, 셋. 자,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자, Let's go! Let's go! Let's go! 본격적으로 저거 보다. 자, 굳이 이걸로 볼 필요 없잖아. 이거 있잖아. 어, 지금 저걸로 들려. 나도 피아노 씌는 모습 보면서 들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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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걸 안 보는 거 인정하기 싫어요. 어, 어. 아, 왜? 자, 해볼게요. 네. 왜 그러더러? 아, 왜? 아니 진짜 실례.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볼 step 보쌈 never N tr 다시 너를 떠나지 않아 걱정하지마 baby you are my name 아아아아아아 대박 대박 나 해볼게 올 올해 창빈이 형이 제일 잘생겼어 빨리 해봐 인정하기 싫어 우와 안녕 야 이거 뭐하네 와 생일을 못 들었어? 들었어 고마워 아당빈이 형 다 못 대게 내 집으로 보고 여덤들아 산에서 як난저 gup 산에서 букв 다시하고 장빈이 형이 담에게 맞는 것 같지 않나.. 잘생겼는데 뭐지? 오케이 쿨 땅? 어? 뭐야? 어? 뭐야? 들어왔어 될거야 하이 나한테 바나나? 생전이 이상해 와 형 죽 먹으면 죽어 사나씨 바나나 하나씩 들고 오렌지 먹은지 얼마나 오렌지 주량 I hate you I love you too 생민 I love you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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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도 프로 봐요 그럼 저희 가고 있습니다 안녕 조심히 가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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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